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따라왔던 우리 종자로들. 윤사가 쉬운 듯 어려운 듯 쉬운 듯 이렇게 시험이 펼쳐져서 제가 파이널 체크포인트 때도 이야기 해드렸지만 문제를 풀 때 꼭 28분 30초까지 풀어라. 그리고 내가 문제를 접근했을 때 2분 이상이 넘어가면 고난도 문제에 해당이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를 풀어봤는데 2분 이상이 넘어가는 게 없고 문제가 잘 풀린다. 그건 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만점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문항을 잘 풀어야 되고. 또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2점짜리 중요하다고. 등급컷을 이렇게 가르기 위해 5048이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여지없이 5048로 나왔잖아요. 1컷 50, 2컷 48, 3컷 45, 4컷 37까지 해서. 그러니까 2점 3점, 2점 3점, 퐁당퐁당. 그래서 제일 많이 틀어있는 거 제가 항상 이야기 했잖아요. 아리스토텔스 중요하다. 제가 좋아하는 전공했던. 그리고 스피노자, 휴. 제가 항상 좋았던 아저씨들이 나빠지는 휴. 스피노자. 스피노자의 욕망. 제가 마지막까지 강조해드렸죠. 인간의 본질은 이성이 아닌 욕망이다. 욕망. 그래서 코나투스에 당하는 자기 보존의 욕망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감정들. 기쁨 이런 것들. 그의 역량을 감소시키는 수동적 감정들. 자괴감, 비루함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 보존을 실현할 수 있는 능동적 감정. 실현하는 거. 자기 보존은 근데 인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했죠. 모든 존재가 자기 보존하고자 하는 코나투스 욕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지만 고생은 정말 많이 했고 만점을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많은 후기를 받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종자로들은 만점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시수 때문에 살짝 또 4.8 또 4.7로 떨어지신 분들은 마음이 좀 쓰릴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고생하셨고 여러분들께서는 훌훌 털고 가시라고요. 대학을 가셔서 거기에서 제2의 길을 다시 도모하시지 절대 하율이의 성장 과정을 다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꿋꿋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다시 저의 길을 가면서 제가 오늘 이거 해설강의 찍고 이미 이제 2025 개념 교재 다 지필이 끝났기 때문에 생윤부터 다음 주에 입고가 되고 지금 제가 촬영할 때가 2025 수능 D-362거든요. 2025 수능은 또 2일이 앞당겨지죠. 윤달이라 내년에. 11월 14일 날 수능이 시행이 되는데 이 해설강의를 듣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2024 수능을 본 수험생이기 보다는 2025 수능을 대비하시는 분들이 기출문제를 풀면서 볼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2025 수능이 또 이렇게 등급컷이 50으로 나올까?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잘 저희 커리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윤사 전문가답게 1번부터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윤사. 자 1번에 누가 나왔냐면 공선생님이 나왔어요. 공자. 선생님 인이란 무엇입니까? 공자한테 있는 내면적 도덕성으로서 바깥으로 표출되어 있는 외면적 사회규범이라 했죠. 그래서 비례물시청언동. 비례물시청언동. 얘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순자가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의 수명은 하늘에 달려있고 국가의 운명은 예에 달려있다. 이런 게 순자죠. 예치. 아무리 이렇게 예를 강조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공자가 한 말이라고 제가 외우라 했잖아요. 공자는 북극성이 가면 묵별들이 따라가듯이. 또 군주가 덕에 바람을 일으키면 백성들은 풀처럼 눕듯이 덕으로 다스리는 덕에 의한 교화, 덕질을 강조했던 사상가죠. 물론 법을 배제한 건 아니죠. 공자가 정치의 시작을 뭐라 얘기했냐면 정명. 이름이 바르게 되는 정명이 이루어져야 예와 악이 흥성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형벌이 공정하게 집행이 된다. 정치의 시작은 정명이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공자니까 1번 문제에는 어렵지 않게. 인은 내면적 도덕성으로서의 인간다움, 사회적으로서의 인격체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럼 1번. 효재와 충서를 실천하고자 한다. 효재, 충서가 바로 인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효와 재는 인의 첫걸음. 충은 정성을 다하는 것. 선은 나의 마음을 미루어. 인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나의 마음을 미루어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것. 그래서 인은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2025 수능 대비하신 분들. 기출문제 이거 볼 때. 인은 남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틀려요. 그래서 공자의 핵심 항상 기, 몸기자를 써요. 나를 미루어 다른 사람을 헤아린다. 추, 기, 급인이라고. 나 자신을 수기, 수양을 한 이후에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수기, 아니니. 나.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 2번. 무명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루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불교. 불교 무명. 무지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에 3번. 깨달음. 오랜만에 반가운 한자가 나왔는데 이게 보리예요. 보리. 보리. 보리살타라잖아요. 보리살타. 대승불교에서 줄여가지고 이상적 인간상 보살이라고 원래 산스크리터로 보드이사트바합니다. 보드이사트바가 한자로 음역. 하다 보니까 보드이. 한자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리, 살타. 줄여가지고 보살. 이렇게 된 거라고요. 대념 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많이 해드리겠지만 중국 가면 그래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한자로 어떻게 쓰겠습니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가보면 그래서 긍덕기라고 써있다니까요. 뜻은 또 기가 막히죠. 긍. 긍정할 긍. 덕. 덕자. 기. 닭기자. 여러분 뭐 중국집 가보면 깐풍기 뭐 이런 거 다 닭요리잖아요. 덕을 긍정할 수 있는 닭. 맞습니다. 치킨 먹으면 그렇게 되니까. 깨달은 보리를 추구하고 중생구자하는 거 대승불교. 문명을 배격하고 무의자연의 도를 따르는 것은 도가에서 하는 거고. 도가 문제에는 3번에 나와있죠. 오른쪽에. 서로 차별 없이 살아가는 겸해. 이건 여러분들 누가 수강하기 남겼더라. 나이 30대도 안 까먹는다고. 백살. 백수하시면 백살대도 안 까먹을 거예요. 그때 수험생 할 때 김종인 선생님이 겸해 다 같이 밥 먹자. 절대 안 까먹을 겁니다. 겸상. 정답은 6이 1번이 됐던 거죠. 정답은 6이 1번이 됐던 거죠.